오늘 아침도 어제 아침만큼 쌀쌀하겠습니다.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좀 밑돌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 예상되는데요.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지다가 주말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더 포근해지겠습니다.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과 경기도 일부, 강원과 충청, 영남 일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건조 경북까지 발효 중인데요.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조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